네, 헤마타이트의 표면을 지금 광학 만배로 지금 촬영 중인데요. 네, 헤마타이트의 표면을 지금 광학 만배로 지금 광학 만배로 지금 광학 만배로 광학 만배로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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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학 만배로 감사합니다. 즉 철속이죠. 헤마타이터는. 오! 이건 표면이 보이네요. 자, 이건 헤마타이터의 표면이 지금 보입니다. 좋은 점을 촬영했네요. 자, 이 점을 한번 볼까요? 헤마타이터의 표면이 약간 까만. 그게 아니고, 흑색으로 흑색 덩어리로 이렇게 표현이 딱 되네요.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상이 됩니다. 네, 2만개죠. 아, 좀 미세한 균이 돌아다니고 있네요. 표면 위에서 살짝 기생하고 있는 미세 생물체 균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. 그러니까, 아 야 이 표면이 이렇게 보인다니까. 이 조직구조가 이렇게 보이는 것은 엄청난 거죠. 기존 광물이나 광물의 평강으로 보는 것은 이미 깨졌고요. 광물은 평강으로 본다는 어떤 생각을 이제 부리셔야 됩니다. 실체현미경으로 보면 평강으로 볼 필요가 없어지죠. 입체로 보는데요. 와, 원더풀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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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